아 붙는다 다 붙는다 이거 일본어 하나 기절상태 있는데 확인 써볼게 지금 제가 들어가던 거 다른 거 필요는 없어 가자 그냥 가봐 가보가 다른데 그러네 25번인데 머리 쳐다본다 침 침 침 침 침 침 하나 기절이다 여기 기절하면 가죠 슬턴으로 여기 와 봐라 둘 기절해야 해 나 연구소 쪽에 하나 있어 아 자 객힐랑은 못먹네 오케이 좋아 차로 1번쪽 가면 되겠다 버텨봐요 보급기절 버텨봐 폭만 피해봐요 펜스에 버텨봐래 하킬의 공 버텨봐라 이거 어디죠 킬 떴고 앞에 잡은거죠 버텨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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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기절하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엎드리는거 같은데 연막 안에 있다 연막 끝쪽 버텨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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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agh 버텨봐라 uther